자, 하던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큰데? 자, 포켓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불숭이, 용원히, 엘리트 알몸통, 두께씨. 카우 붕가, 잉혈킹, 알몸통은 여깄죠? 알몸통, 정키마우스, 이런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원진은 롱스톤을 보냈다. 롱스톤 원진은 롱스톤을 보냈다. 롱스톤 원진은 롱스톤을 보냈다. 그로우 펀치 너무 세서 불숭이 빼야할거같아. 애국 불숭이 너무 쎄. 슈퍼스 신나기 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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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오피 스프레이 슈퍼스 슈퍼스 뜨거우 아 싸우네? 말 걸면 싸우네 슈퍼스 슈퍼스 알몸송이네 나는 그 애국 보승이 할 때는 고릴타 되고 좀 실망했거든 사실 근데 얘는 나중에 초연봉 되면 더 멋있어집니다 고릴타 좀 별로야 무식하게 공개했어 굳이 싸움 뭐 다 할 필요 있나요? 펜오션 원툴림 500비트 감사합니다 쉬었다 가거라 다른 애들은 경험치 50% 올라요 영혼의 수프를 빠져나갈 수 있어? 엉? 업성 아싸 과자비야 어? 꺼져라잉 당연히 따야지 아 나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달콤한 꿀 하나 심어 그리고 오랜 열매 무조건 따는 게 이득이죠 복숭 열매 어 물 줘 꿀 발랐는데 기억나요 그 넓은 꽃밭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넓은 꽃밭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또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와자비야 와자비야 꺼져라 로켓단아 또 왜 이렇게 길게 해 넓은 꽃밭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좆해버려 아로마가씨에요 해지에요 꼬멍울은 애국 불숭이가 답이다 1. 1. 2. 연 Dag 고밍치 뭐지? 명중률이 떨어지나? 불면요 마하펀치 잠안자면 좋은거 아냐? 독에 불면 약..약 들어가게 만드는거네? 그지? 용언이 아..독..시간 지나면 낫나요? 여기다 내가 발라놨거든? 아싸 간 건강 좀 해볼게요 예 유류나미 유류나미 올바른거 지금 가야돼 너무 오래죠 물을 그래서 치료할 수 있거든? 치료 한번 하고 여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알 박는 시간 있어서 띠띠띠띠띠 여기 안에 있어요 달콤한 향기가 난다 어? 어? 아직도 안..여..여섯시간이 지났는데? 플레이타임 여섯시간은 아니겠지? 시간 너무 지났음? 지나가쳐먹은거 같은데? 오케 오케 아싸 여기다 다시 할거네 물도 줘 귀찮다 이걸 이겨내야지 진정한 포켓몬 틀어낸거야 이걸 이겨내야지 진정한 포켓몬 틀어낸거야 고구 이제!!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으으으으음 아 그래픽이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저 그거 없어서 못 발라요 홀이 없어서 홀 하나밖에 안 줬는데? 비전 기술로 나중에 뵈는 건가? 일하기 싫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 내 이름은 몸이야 너는? 굿변건이라는 이름이구나 있잖아 굿변건이 부탁 있어 이 숲을 빠져나오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좀 무서워서 말이야 갤럭시다니라고 하는 괴성한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어어 2대2? 어어 치료돼주고 좋아 영혼의 숲이 왜 이렇게 뿌였냐? 비전 기술 없으면 못하겠는데? 이설이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개무소 어 개무소 잡아야 되는데? 암컷 수컷 펀치 펀치 그거 패지마라 딴거 패지마라 샤밍 버니스 계약하네? 아 패야돼? 꺼져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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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대2 뭐니뭐니 해도 멋있는건 벌레 포켓몬이라구 일본인이 생각하는 어렸을때 벌레 잡는 초딩의 스테레오 타입은 바로 저 경수입니다 전사의 스테레오 타입은 전사의 킬스 오우 혼란에 빠졌어요 같은편 때려요 같은편 아 레전드 아르세우스 나오면 그래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전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개무소 개무소는 잡아야 돼 아 못잡지? 생각한거 못잡잖아 아 나 저거 잡고싶은데 아 자꾸 재밌는데 자꾸 억지로 한대 팔맛떨어지게 옆에서 자꾸 밥먹는데 맛없지? 그치? 맛없지? 아 항레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도 태워버리자 얘도 태워버리자 어 난 그.. 그.. 심리를 모르겠어 기분이 나빠서 그런건가? 자기가 재밌게 한 게임을 내가 재미없게 해서 기분이 나빠서 하는건가 뭔가 엘리트 엘리트.. 아 엘리트는 지나안하지 아 나 그니까 저거 이렇게 하고싶단 말이야 얘 얘도 태우면 태워지거든 근데 이게 전작하고 비교하면 재미정도는 똑같잖아 다만 시스템은 똑같잖아 다만 연출! 연출이 별로라서 별로다 라는 느낌 근데 이게 크죠? 연출이 달라져서 재미없을 수 있죠 이런 그래픽과 좀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괘씸하긴 할거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같아 스읍 자꾸 사니까 이러나? 근데 애초에 여기 게임프리크가 기술력이 없다고 그러던데? 하고싶어도 못한다던데? 하고싶어도 못한다던데? 아 왜주야? 몰라?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게 만약에 그러면 포켓몬이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다크솔이처럼? 그게 이제 아르세우스의 느낌인거잖아 그치? 물의 파도 물의 파도 물의 파도 무표정님 한개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물건들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좀 어렵긴 해. 이거를 좀 다른 느낌 좀 진화시키기 아니 아니 게임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이거를 다른 더 발전된 게임으로 만들기가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건데 결국 소드쉴드가 호평 받은 거는 스토리가 재밌는 것도 있었잖아 그치 애니메이션은 턴제는 포켓몬의 그 특유의 게임성이니까 여기서 뭐 실망을 한다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소드 스토리 욕먹었어요? 아 그래? 난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왔으니까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좀 다양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 지금 너무 좀 단순한 연출이 많잖아 전투 연출이. 막 얘가 막 가가지고 막 꺾어가지고 막 스터너를 걸어. 뭐 이런 서로 이렇게 포켓몬과 포켓몬 유기적으로 막 팬다는 느낌. 턴제의 전투는 그대로 가되? 그치? 그리고 스토리 재밌게 내고 하면 기술을 모든 포켓몬이 보내하니까. 하긴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너무 많아. 그치? 몸통 박치기 하나 구현하려면 한 30마리 다 적용시켜야돼. 칠쿤 이게 뭘로 하지? 조쿤은 너무 1차원적이잖아.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쏘영이가 봐가지고 종나 싫쿤 종나 싫쿤 어때요? 쏘영이가 이거 다 보고 포켓몬 이름 말한다니까? 하나 빼자. 카우 분과 뺄까? 얘 얘 진화예요? 안 해요? 얘 빼. 카우 분과 빼. 어? 달콤한 거. 다 도착했어. 앗, 출구다. 다행이야. 여기까지 오다니.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무리였을 거야. 고마워. 굿변거니. 리포트. 몸이요? 몸이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관장. 체육관 관장? 아, 관장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른의 취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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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낚시하면 또 잡히거든요. 전투 하나 끝나자마자 치료를 해주나봐. 지금 꽉 차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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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걔 몸이랑... 헤어져서 안 죽었죠? 이제 진화한다. 잉 людей. 많은 도로에 진화예요? 20? 영어시티 여기는 영어시티 옛날과 오늘을 나를 잇는 도시 자전거를 타면 기분이 상쾌해져 포켓몬을 뺏는 건 봐주겠다 땡땡땡땡 아 여기서 닉변 가능하대 닉변할래 있어요? 없죠? 갤럭시다니 내 포켓몬을 데려갔어 내 포켓몬 어머나 멋진 트레이너님이네 어떤 포켓몬과 같이 있니? 이 포켓츠앱으로 너와 포켓몬이 얼마나 사이 좋은지 알 수 있단다 오오 포켓츠를 사용해서 이건가? 이게 친하다는 느낌인가? 도로 댕기는 느낌 도로 댕기는 느낌 도구야? 이거야? 아 누를때 오면 얘는 오겠지? 말하라 기절한 포켓몬에게 기력의 조각을 쓰면 다시 싸울 수 있게 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오케이 여기네 지하 아저씨의 집 내가 바로 가장 처음 지하 대동구를 파기 시작한 일명 지하 아저씨라네 자네에게 이것을 선물할 테니 부디 써보게나 기절한 포켓몬을 파기 시작한 일명 지하 탐험가 지하 탐험가 지하 탐험가 기절한 포켓몬은 간단하다네 밖에서 탐험 세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 방안이나 동굴에서는 쓸 수 없다네 그럼 한번 사용해보게나 사용한다 아 이렇게 쏙 들어가 어 강석이야 앗 굽변거니? 혹시 처음 여기에 온거야? 그렇다면 신호지방 지하대 동굴에 잘 왔어 신호지 지하에 펼쳐진 거대한 지하공간이야 넓은 곳에서 뭐하면 되냐고? 이 지하대 동굴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말이야 화석도 캘 수 있고 나만의 비밀기지도 지을 수 있어 돌아갈때는 와이야 얘는 여기 살고있는거야 지하에 강석은? 오 뭐가 있네 빛이 나구요 얘를 잡을 수 있는거야? 알루룸을 보여요 알루룸을 보여요 예세? 물인데? 바꿔 그냥 해 주워 패면 되겠지 뭐 크로우 펀치 크로우 펀치 단단해지게 아니 잡아야되요 오케이 점점 쎄져 단단해져도 점점 쎄져 너 방어력 올라가? 나도 올라가 아퍼 이거 아플텐데 오케이 단단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오케이 어 단단해지게 단단해지게 오케이 점점 단단해 펀치 오케이 쏘겠지? 카운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집에 가 그리고 나는 볼 던져서 잡으면 돼 엘리트 알몸통 오케이 알몸통 아 왜 이정도 깎았는데 왜 안돼 레벨이 낮은 선가? 레벨이 낮은 선가? 레벨이 낮은 선가? 채우는게 없어 다크볼로 하자 다크볼 fer 앱 엘리트 알몸통 한텐 안되지 얘는 특수방어가 좋은데 하 아 1이라도 낮으면 쓰읍 돼 안되면 되게 해 꺼져 왜 나 안만났는데 물 대포 H회복 얘랑 싸우고 싶지가 않아 R 을 누르면 된다고요? 아 이렇게 파는거야 탐험 세트 안에 메모가 들어있다 화석 캐는 법 해머와 피케를 넣어두었다네 이걸 쓰면 벽에 묻혀있는 보물을 캘 수 있지 무너지게 캐 내면 좋은 것이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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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싸 이거 어떡해 먹고 싶은데 이거 뭐여? 먹은거요? 망치도? 아 먹은거야? 아 이렇게 넓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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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은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에이를 넣었다 난이도가 낮은거라 그런가? 어? 고라파더 이모 어떻게돼? 얘 어떻게 써..해? 이제 내꺼야? 고라파더? 할비한테 가? 좀만 더 키워보자 세군데? 이쯤? 여깄네 이쯤? 여깄네 이쯤? 이쯤? 여깄따 이쯤? 너무 못한다 오케 오케 알았어 망치로 하면은 그 대신 많이 달아요? 달아요? 음... 고양이 말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지, 저 화산의 얼음오수, 포켓몬 은신처의 지형은 정말 다양하구나 송이가... 누군데? 이거 어떻게 뒤졌다 4군데?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크... 한방 여기다 쫄 heut 쫄 Finn 띄 ís 절댕 내내 어? 엇? 오케이. 하나 더 딱 여기 넣으면 되겠다. 구조사. 그치? 흠 흠 에스에스? 아무튼 모아놓으면 좋다는거지? 파비코리 얘는? 어우씨 나 달려들면 됐다 진짜 음 템들이랑 바꿀 수 있다 어 밖에 불 엄청 많아 저기 와이? 아 나가면 안보여 아 나가면 안보여 아 나가면 안보여 아 리셋돼 아 그럼 이렇게 돌아왔어야 됐네? 그치? 작은 구슬을 가지고 있니? 흠 가지고 있는거 뭔데? 레이드 켜고 다녀? 흠 아 있다 두개 여기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거찾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넣고 그 오 으 도롱마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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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실제 포켓몬으로 바꿀 수 있나 봐 이거 포켓몬 얼굴이나 오지 또 나왔어 너무 커 너무 큰데 오 오 오 오 오 8세대는 다름없는데 정작 8세대 포켓몬이 나왔어 오 확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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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갤럭시단 빌딩으로 가서 구해줘야 돼 일단 저장 범죄조직이 당당하게 있는게 아니에요 이제 갤럭시단이라든지 야쿠자가 양지화 된거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단지 이제 그 자전거포 사장님은 상담하러 간거지 상담 어머 포켓몬 도감이 내 마박사님을 도와드리고 있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래 구병건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해둘게 내 이름은 난천이야 포켓몬 신화를 조사하는 조금 유별난 포켓몬 트레이너란다 이 영원시티에는 또 먼 옛날에 포켓몬을 본뜬 조각상이 있어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엄청난 힘을 지닌 포켓몬이었다는 것 같아 포켓몬을 찾아 여행하다 보면 너도 그런 포켓몬을 만날 수 있을거야 그렇지 이걸 써보는건 어떠니 풀베기 아 이제 풀을 벨 수 있어 포켓몬에서 풀베기를 쓰면 가지 못했던 장소에 갈 수 있을거야 열심히 해보렴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도와줘요 아까 모미도 있고 난천도 있고 포켓몬 감수성이 좀 없었죠? 아 키스로 가르쳐 포켓몬을 찾아야 한다 받으면 좋아하는사람들이 있다 아우 자꾸 절로가 풀베기 엘리트알몸통 너 이거 배워 용언이? 왜? 왜 안돼? 아 배지 쓰면 된다고 포켓몬 관장 무찔러야 되나 그러면 디아 탄생하였을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리 웃고 있어도 눈물 흘리고 같은 시간이 흘러 이것은 디아 덕분이다 디아루가 아니야? 얘 워낙 유명하네 아닙니까? 디아루가 아 스포 죄송해요 워낙 유명해서 디아루가는 그럼 갈 데가 없는데? 이곳 영원시티는 먼 옛날이던 포켓몬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란다 포켓몬 상어 봤니? 축제를 열기도 했었어 영감 뭐 꼼꼼쳐놓은거 없나? 저 빌딩은 못해요 관장을 무찔러야 되는데 여기는 관장이 없나봐 여깄네 해피해피해피홈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챔피언 스피드감 넘치는 소녀에게도 똑같은 말했지만 말이지 유채는 풀타입의 전문가 불꽃을 싫어한단다 트리는 전원을 쓰레티지 않으면 체육권 관장이 도전할 수 없어 열심히 해봐 200비트 감사합니다 나 유채야 나를 무찔러야돼 내가 관장이란다 기다리고 있을게 자 나는 비겁하게 수화를 다 깔아놨어 수화들을 다 무찔러야지만 나한테 갈 수 있다는거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얘들아 담궈 어 아 이게 미로가 되있단다 여기 여기 애들있네 술래잡기 자 찾았다잉 자 풀관장이니까 다 싸그리 불태워버려겠네요 라잇 육선 아 불꽃에 툭 데브레가 침 뱉듯이 툭 로젤리아 음 음 음 음 음 음 첫번째가 뭐였지 나 강섭 바위였지 근데 내가 얘는 격투가 있었지 스타팅으로 다 비벼버리는데 툭 격투불이라가지고 마비 어 아싸 마침 내가 갖고있는 열매는 버치열매 바로 불꽃세레 툭 얘네는 이제 그 풀 애들은 막 똥가루를 뿌려 조심해야되요 튀김 쌉소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거 잉어킹 키우려면은 선발로 한 다음에 맨날 교체해가지고 어거지로 키웠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쉽게 키우네 두개의 돌이 노인 좁은 길 끝에 있을걸? 제트 엑스씨 비엔 일공 이구님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독회복 아 지구 얘네 다 아이템이 없어 건네준다 오랜 열매 오랜 열매 오랜 열매 아 됐어요 열매 다 줬고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찾아보죠 애들 다 찾아가지고 그냥 갈아버려야지 풀타입 포켓몬이 펼치는 특수공격에 쉽게 이길 수 없을걸? 세마리 꼬멍을 꼬멍을 그래 풀타입은 특수공격이 좀 많아요 60 40 다음 아 아 아싸 복숭이 열매로 또 독이 회복됐네 마침 휩쓰 그때로써 화염자동차 또 굴러 또 독을? 아 아 못했어요 아니 열매를 줘야돼요 지니게 해야돼 아 아 용원이는 여기서 좀 힘들어요 나무 세그루 가운데 한번 찾아보악 복숭 열매 복숭 열매 얘네는 재우고 마비시키고 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그걸 참고해서 아이템을 줘야됩니다 풀벌레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악질이야 아 여기있다 모습은 숨길 수 있어도 꽃향기는 숨길 수 없어 쯧 모부기 스타팅을 써 씽 어 아이언 닥틸 마하 펀치 마하 펀치 선제 도발? 도발 배우지마 별로야 도발 자 다음 상대 네 송이 근처에 있어 여깄네 여깄네 여기 이히히 들켰네요 끝 나 진화해영 나 진화해영 하얀 장동차로 시원하게 밀어버리구요 한마리 밖에 없으니까 목진아 목진아 셰프님은 불석상인데 관장만 남았는데요 으흐흫 예이 그리사 용원이는 이제 땅속성 이런 애들 나오면 불이 활약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좀 활약을 하겠죠 풀타입 전문가 유채야 너는 여기까지 꼭 올 것 같았어 그리고 노말 속성이 껴있으니까 고스트랑 붙을 때 고스트 공격은 흘려버리면서 나는 물속성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노말 물속성 용원의 강점 너에게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 포켓몬 승부로 시작하자 체리버 자 풀라인 자 다음 야 이제 20 다 들어간다 20 20 되면은 잉혈킹도 룡이 됩니다 오 잠깐만 그럼 물이 두 개잖아 격투에 등딱지 떼버리래 마하 펀치 뭐야 안 먹였어? 자 그래도 간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번 짝은 관장들이 상처약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로즈넬드 로젤리아 진화판인가? 그죠 아직 끝이 아니야 내 시그니처 픽 아 예예예 로젤리아 진화판 22 하지만 화염 자동차면 안 맞고 안 맞으면 돼요 특수 공격은 안 맞으면 돼 CC 안 맞으면 되지 어때 화상 화상까지 달콤하지 야미야미 야미야미 먹고 화상 치료를 하는 아 자몽 열매가 있었어 왜냐 화상이 있을게 아 아니구나 그냥 피 차는 거구나 나는 어 풀에게 약한 풀이 약한 거 불이니까 불이 쓰는 화상 대비해서 열매를 넣어놨다 일절한 데 아니네 풀묵기 아 역속인데 세 방장님 두께씩까지 하면 물 세 갠데요 아니 두께 씨라고 하지마 저는 두께 씨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거 뭐지 포켓몬 이름으로 하세요 종류로 두께 씨라고 하지마 저 이거 포켓몬 이름 있을 거 아니야 얘 뭐야 얘 이름 포켓몬 이름 있잖아 못생겨서 씨들 진짜 너무하네 저리가로 너 정말 강하구나 물이 좀 많긴 하네 포켓몬을 키우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지 이걸 줄게 포켓몬을 키우기까지는 포켓몬을 키우기까지는 무거우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줄 수 있는 데미지가 늘어나 날 알 수 있어 네 포켓몬은 더 강해질 거야 북병건이의 모험은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어 아 유력이 100이 아니구나 굳이 뭐 풀탭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볼데코 실을 붙인다 실을 붙인다 여기 하나 넣고 이쁘게 꾸미세요 이쁘게 꾸미세요 어? 응 버블실 한마리밖에 못써 한마리밖에 못써? 에이씨 볼...볼 꾸미는거야 갔었나? 빨리 그 이제 그 풀베기로 해서 폭... 그...저 누구야 그... 구해주고 자전거포 주인 사장님 구해준 다음에 자전거 받아서 아래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거랑 뭘 할 수 있어요 물이 많네 물 3개 곤충... 비행 하나 격투불 에스퍼 뭐야 얘는... 갤럭시단은 세계를 넘어 우주로 뻗어 나갈 집단이야 갤럭시단은 세계를 넘어 우주로 뻗어 나갈 집단이야 갤럭시단에 온 것을 환영해 포켓몬 줄거야? 안 줄거면 꺼져! 안됐지만 갤럭시단은 어린아이를 동료로 뽑지 않아 전기? 전기 맘에 드는 애가 없는데 전키마우스 별로 맘에 안드는데 하다보면 나오겠죠 ㄷㄷ 그게Um 여기 두번째 마을 저거 개같은 교수리야 때리려고 할 때 속이기다 하면 한 번 한정으로 지만 때릴 수 있어 화석보건조인 화석보건은 어떻게 해요? 아 무새시트 가야 돼? 그럼 이거부터 해야 돼 개무소 개무소? 너무 개무소 바로 화염자동차 무서우니까 꺄악 무서워 두 개씩 카스쿤 그대로 두 개씩 진화하는거 볼라고 두 개씩을 자꾸 쓴 바톤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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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벽 어때 레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애 이거 사천왕은 좀 쎄요? 나를 좀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천왕은? 초현몽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소드 할 때도 단델 너무 약해가지고 치시했거든 남에게 빼앗은 포켓몬을 사용해볼까? 난 천 한카리아스 선호사 난 한카리아스 아는데? 여기 양옆에 있는 귀상어 용 아니야? 그게 개간지라고? 초현몽이 더 개간지인데? 어? 난천.. 사천왕이야? US4에 사천왕 참 난천하게 됐네요 아 사천왕 아니야? 싸우긴 싸우는데? 껴아마왕 뭐? 챔피언이라고? 하이씨 하지마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 물어볼게 참 난천하네 아니 레벨이 높아야 우리도 경험수를 많이 쌌지 이렇게 낮으면 나도 결란하다 이런 녀석들이라고 하는거는 시간낭비라 나한테 시비 걸거면 레벨 한 20은 맞춰오세요 코에 의지님 코에 의지님 게빅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델륨은 누가 더 셌 단델이지? 단델은 세계관에서 역대급 천재야 목호도 갭했어 걔는 그냥 성격만 그냥 느긋한게 아니고 원래 천재 자질인데 마스터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기본기도 충실한 녀석이라고 단델은 미친놈이야 다이맥스? 근데 다이맥스는 다 쓰는데 뭐 아니 그 단델하고 배틀 뜨는 애들은 얘도 다이맥스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고 룰이 복싱룰로 붓냐 뭐 그런 룰로 붓냐 뭐 이런거잖아 다이맥스 서로 안하기 해도 단델이 단델이 이기지 않을까 갤럭시단 녀석들 사람들의 포켓몬을 뺏어서 뭐하려는거지 제가 난청까지 체험해보고 제가 그 정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센지 여기엔 무슨 볼일이지 난 간부인데 주피터 근데 지금 성이 없어져 머리 모양이랑 이름 닉네임 좀 그래 전에 마스였거든 좀 그래요 아! 마이 미스테이크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간부 한명 더 있었다고 했거든 스컹탱크 독 독 독은 땅인데 물 독 나는 포켓몬 트리너에요 독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열매를 장착해 놨다 바로 이어서 싸운다 독이 묻은 줄 알고 얘는 바로 다음 스킬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거 체력 체력 늘리기 자몽 열매 아 아니네 깨스독 미친 깨스독 하나 더 있거든? 아 이게 마지막인가? 그로우 펀치 점점 강해지니까 그로우 펀치로 해놓고 오케이 특수 공격 필요없어 오케이 두 칸 올려놓고 두 칸 올려놓고 두 칸 올려놓고 어? 불도 써? 안 아프지 안 아프지 하지만 너는 불 속성은 아니니까 여기서 올려놓고 2단계 2랭크 올리고 화염 자동차 끝 스컴 탱크 마지막 똥 뿌리기 오케이 끝 간부 별거 없네요 가세요 그래서 찹쏘 2단계 2랭크 1단계 2랭크 3단계 2랭크 3단계 2랭크 2단계 5랭크 4단계 2랭크 5단계 5랭크 중라실큰 17랭크 간부는 네꺼 내꺼 없는거야 아침 햇살 HP 회복 흡수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단단해지기를 빼자 좋아 포켓몬 상에 대한 조사도 끝났고 발전소의 에너지도 마스가 모았으니까 이거 하나는 알려주지 우리 보스는 신화를 조사해서 전설의 포켓몬의 힘으로 신호지방을 지배하실 뿐 그러니까 너도 갤럭시단을 거스르는 일은 가만두는 게 좋을 거야 디아루가를 하려나 봐 그치 갤럭시단 삐삐는 우주에서 온 포켓몬이니까 내놔라니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다구나 우주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 사이클 숲에 들러 죽을 아 저 아저씨가 그거야? 포켓몬 자전거포 아저씨야? 그냥 대머리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다 집에 갔네? 퇴근했어 저 아저씨가 디아루 가래 토할 것 같아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맞았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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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이제 자전거 포에서 배우고 무쇠 랜드로 가서 화석 풀어줘서 얘가 온 거 아니야? 그치? 여어 여어 삐삐 남의 포켓몬을 뭐 하려고 했던 걸까? 아까는 고마웠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주는 자전거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와 자 내가 주는 자전거 받고 여행을 좀 해보렴 자전거 색은 니가 골라봐 무슨 색이 좋겠니? 아 파랑 용달블루 아 맘에드는 용달블루야 괜찮니? 예스 꼬부기의 씩씩한 모습이 떠오르는 파랑을 선택하다니 탁월한 선택이구나 너에게 잘 어울리겠어 자 백만원 B버튼 눌를때마다 기아를 바꿀 수 있단다 언덕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쒸... 쒸... 오웅... 아싸 일로 내려가야지 굿병관님이 오랜만입니다 저 마박사님 조수 빛나 아빠잖아요 왜 못 알아봐요 37말려고요 이것을 드리지요 라레캔디 자 감사합니다 다른 포켓몬의 레벨이 높을 경우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배지를 좀 늘리세요 자 변속하면 빨라져요 어디든 빨리 갈 수 있어요 어 뭐야 말 안걸래 연병될 것 같아 오 아 후니후우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눈 마주치면 안되요 얘는 전기구이가 딱인데 제가 그 공식 알죠 비행은 전기로 싸우면 좋다 어떻게 배운다 전기구이통닭 격투한텐 안좋다 격투는 비행에 안좋다 왜냐? 팔이 닿지 않아 팔이 닿지 않아 찌르버드 아 제가 마음에 드는 포켓몬 있을때만 잡을거에요 저는 닿지 않아 팔이 닿지 팔이 닿지 이거는 한 배 데미지 아 먼저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맞을거 맞아 용원이? 용원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물이 좀 많아서 좀 걱정 근데 꼭 굳이 하나씩 갖고 다닐 필요 없잖아 엘리트알몬통 엘리트알몬통 꺼져 꺼져 쟤들만놨다 쟤들만놨다 미씨 전기 전기한테는 뭐가 강할까요? 전기한테 강한거 전기한테 강한건 땅! 용! 돌? 아 돌이야? 용은 맞아 용은 맞고 아 용은 방감만데? 땅밖에 없어? 땅은 그 대신 아예 안박혀 방감도 아니고 안박혀 땅은 땅은 그 대신 그래서 굉장히 그 치명적이야 땅한테 전기가 칠? 고마워 돌은? 전기랑 돌은? 돌도 안박히는거 아냐? 어? 저기 돌은 잘 박힘? 이상한데? 돌도 전기 안통하잖아 아 그렇게 치면 돌하고 땅 차이가 아니지 땅은 그라운드 대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토대가 되는 것 근데 돌은? 좀 다르지 돌은 그냥 던지는 것 요거 얘가 자꾸 열매를 처먹으니까 다음은? 도구 훔쳐서 쓸까? 포켓몬 그냥 만듬 그리고 위력도 좋아 60이야 그리고 무난한거 먹어라 이멸킹 사탕조이? 쓰읍 안돼 잠깐만 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거 뭘까? 흐흐흐흐흐 어?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도 잡고 싶은걸? 잡고 싶은건 잡아야돼 난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하고 싶은건 해야돼 저 포니타? 내가 잡기로 결심했어 내가 마음먹었어 그럼 잡는거야 너? 너 이름 붙여줄게 이름 뭘로 할까? 적토마? 마중포니타 쏘나타 용덜블루 애새끼 맨이라고 한거 아니죠? 불 화 불화 화 나 이번꺼 제대로 하나 하겠습니다 왜? 불말 있어? 이거 써도 써 있어? 이건 박스로 들게요 뒤쪽을 으흠흠 마하 punch 아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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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 아마 도죠 키야 아마 도죠 으 아 껍질 붕말친구 붕말친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제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강건마 같은 그런 1차원적인 걸 하면 안됩니다. 국건마 이런거 안됩니다. 다.. 다 태우지마. 아니 그 8세대 다 태우지네랑 연기한건데요. 다 태우지마. 좋잖아요. 복사 붙여넣기님 40개월 구독하네. 알았어 세번째 잡으면 돼. 한번만 기회 더 줘. 한번만 기회 더 줘. 호민이형 가. 호민이형은 나가있어. 지금 나.. 장명해야 되거든. 내가 갈게. 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한번만 기회를 줘. 마하펀치. 여기 심리한거 없나? 심리한거? 쓰읍. każ우. viron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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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한 종마 어때요 어후??잠깐만 아 다시 잡아 다시사 이건 내가 잡는다 내가 이거 완성시킨다 스컹꽁? 얘도 잡으면 좋은데? 마어펀치 현규라고 하지마 얘는 독이 묻으니까 짜증나 안 묻었어 캡틴 메탈이라고 말해 캡틴 깨스 캡틴 캡틴 dec 구수한 냄새가 안나 고추연료 천국장 현국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국장 신국장, 현국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장이 아니고 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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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필요해요? 물에서 하나 뺄까? 두께씩 빼? 두께씩 귀여운데 ZXCBN1029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예예 용원이는 한 번 더 진화한다고 했나요? 안 해? 피부 귀여운데 비버통이 끝이야 그로느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두께 씹혀 얘도 용원이 닮았는데 동용원인데 동용원 용원이 닮았어 용원이 닮았어 인중 하관부분이 용원이 닮았어 마하 펀치 어디서 구수한 냄새 안 나? 어디서 구수한 냄새 안 나? 어디서 구수한 냄새 안 나? 변건아 나 지금 배떼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똥 싸러 가도 되겠니? 똥 싸러 가도 되겠니? 왠지 너의 허락이 없는 똥은 싸고 싶지 않아 넌 똥의 대장이니까 또 박스를 보낼께요 아 포니타 지어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가는 데구나 자 한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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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감사합니다 진짜 한번만 잘 짓자 한번만 에이 호들 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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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찬스를 좀 써볼까요? 채팅창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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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뜨거워 암마 왜 핫 뜨거워 불과 뜨거운 말 다 가져간 닉네 핫 뜨거워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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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 아 이거 이름 못짓나 어디..어디가서 지울 수 있더군? 흠민이 형 가 나 지금 기분 아냐 아! 걸렸네 딥상어동 좋은거야? 왜 자꾸 그 잡으래? 좋은거야? 나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2번에 한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성림덜 아 지금 못잡는데 특히나다 그대로 싸우지 이미 예열.. 예열이 두번 됐는데 한방의 끝이야 넌 넌 뒤졌어 오케이 정말 귀엽다 나 진짜 포켓볼도 다 써간다 근데.. 너무 귀엽다 근데.. 나.. 넌.. 포기 예 잠시후 공개됩니다 마사är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한마주기빌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때요 한마주기빌라 한마주기빌라 괜찮죠 한마주기빌라 한마주기빌라 한마바퀴 다음 한마바퀴 한마주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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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데 형규씨가 형권아 나 지금 배태기가 북을 끓고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올빼미니 300비트 감사합니다 격투와 벌레는 서로 안좋아요 이 작은 벌레지만 격투가는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터질까봐 내상 벌레 입장에선 벌레대로 힘이 세서 내상 서로 반감입니다 힘이 워낙 세서 힘 조절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마동석씨가 방앗기비를 잡으면 불안불안하죠 힘 조절을 못할까봐 그런 느낌으로 반감이에요 격투와 벌레는 서로 반감이다 비올레는 서로 반감이다 공이 잘 안잡혀있는가 봐 Ta-da 랍 공이 잘 안잡혀있는가 봐 그치 얘는 키워야겠는데? 비싸게 억울해서 비틀토크 현국장은 레벨 10용으로 올랐다 아 얘 이름? َْمَ 그렇게 지울거면 아예 칠지도 않아 커피토크 뭐 귀뚤 토크박스 뭐 이렇게 지울거면 아예 이거 고민하지도 않았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트블랙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트블랙님 41개월 꽁치가 천원. 꽁치 파는 아저씨 같아서 로나로나땅땅 로나로나땅땅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종나 싫고는 빼고 싶은데 벌레...벌레...벌레 포지션...얘...얘 넣자 꽁치가 천원 왜...괜찮은데 아 나 이름 다시 짓고 싶은데 용원이 좀 직관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꽁치가 천원 잘 지었는데요? 어 빛나야 안녕 굿병건이 포켓몬 도감은 잘 채우고 있니? 나? 나는 완전과 불완전의 사이라고나 할까? 나야 뭐 그렇죠 치고 마침 근사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도 나눠줄게 어느 쪽을 가질래? 어...왜 저...그래? 배틀서치라...역시 굿병건이야 좋은 것을 고르는구나 굿병건이는 배틀서처를 손에 넣었다 배틀서처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싸우고 싶어하는 트레이너를 알 수 있어 굿병건이 포켓치는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것도 줄게 다우징 머신으로 도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빛나야 잘가라 다음에 또 보자 빛나야 미친 빛나 분리열매 난 차라리 이거 없었으면 했어 근데 본 이상 안 딸 수 없잖아 뭐 딴 이상 안 심을 수 없잖아 심은 이상 물 안 줄 수 없잖아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포켓몬 성이 없다 성이 없다 변화가 없다 없다고 없다고 하니까 이 귀찮은걸 만들어놨잖아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런거야 어? 여기 다 주네 물? 안줘도 되는거지? 이런걸 추가한거야 하니까 그니까 이거 4세대쯤에서 추가했을거 아니야 4세대에서 1,2,3세대 때 계속 변하는게 없다 이러니까 뭐야 이건 무새시티 아 저희가 사는거랬죠 아 갤럭시 버드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름 지을 수 있다고? 화석하고? 꽁치 이름 봐봐 꽁치는 맘에 들어 꽁치는 맘에 들어 그게 제일 이상한데 아 용원이 이름 바꾸려고 했지 용원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니까 꽁치 왜 꽁치 왜 재밌잖아 자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자 마지막 세일 꽁치가 천원 이거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만 알려줘요 나 가서 바꾸게 나 그대로 못 넘어갈거 같아 법원 가셔도 돼요 영원시티로 다시 가야돼? 아이씨 영원시티 없었는데 없었쥐유 없었쥐유 뚜게도스란다 오오 멋있다 멋있다 이거 멋있다 나 이거 쓸래 아 쓰고싶은게 맞냐 아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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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 세개골 골...골갱당 골...골갱당 괜찮잖아 나름 괜찮죠 꽁치가 천원 형 걱정 엘리트 알몸통 빼? 꽁치가 천원 재밌죠?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비난하기 급급해 대중들은 처음에는 비난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개그는 비난하기 마련 나중에 정신이 버뜩들면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꽁치가 천원 빨리 그거 하세요 떡보에 하루때도 그랬어 별로라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다같이 입을 모아서 자전거 어떻게 타더라? 아 옆으로 넘어 줄게 쳤게 이거 아닌가? 두 플러스 버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진짜 받아들이세요 재밌으면 그냥 웃어 그게 그렇게 어렵어요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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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하핰 하핳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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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거 바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천재 천재 영어시트에서 바꿉니다 나 뭐 왜 안돼? 아 아 안이랬다 아 이거 동숲 아닙니다 갤럭시 버드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꼬링크? 에이 쟤 크면 아닐까 밖 옷이 투표 받아서 적용시킬게 More 여러분들 50 나 50 오케이? 아 이걸로 하면 안되는데 50은 필승이잖아? 40 아 30밖에 내가 30 30밖에 골겐당도 지금 보면 재밌네 나중에 보잖아? 골겐당 어쩜 그렇게 입에 착착 감게 만드셨나요? 야 역시 침착맨 꽁치가 천원 푸하하 지금은 욕하죠 지금은 욕해 한 마 지기필라도 막 하다가 알았어 근데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해 자 이건 확실해 자 여러분들 아무 생각하지마 10초 우참 이거 웃음 못 참았으면 이거 웃음 못 참았으면 인정하세요 흐흐흐흐흫 이거 웃음 못 참았으면 인정해 이런 영상은 이제 솔직하게 웃었으면 우참 못 했으면 더 이상 하면 안됩니다 의견 제시하면 웃었으면 웃었으면 인정해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웃어도 인정 안하고 안 웃어도 인정하나 그냥 억가잖아 감사합니다 로니콜 뭐 아마 내 베낀 걸걸 어 굿인데요 앞으로 표절 많은 짓을 골깬당 자 이름 붙입시다 아 지금 스토리 진행을 안하고 지금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답답하네 진짜 어디서 바꾼다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준다고? 할배요 아 있네 왜? 불말 있어? 다 태우지마 이름 바꿔 한마바퀴로 바꿔 한마바퀴로 바꿔 자 붙여 또 붙여 알몸통 불말 있어? 다 태우지마 다 태우지마 한마바퀴 두깨씨 동룡원 핫 뜨거워 한마 한마 죽이빌라 종나 싫군 아 얘 이름 붙이려다 말았죠 일단 용원이를 좀 바꿔야 돼 될 수 있으면 안 바꿀게요 이런 계속 바꿔주면은 정 안되니까 올빼미영림 21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5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lt 나게Bravo 한 번에 ? 네 네 하루 잊аем Elli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전통이 국룰이래. 비전통. 비버통. 용원이보다 더 표기를 하긴 힘들 것 같아. 용원이로 하니깐 좀 안 읽혀. 용원이로 하니깐 좀 안 읽는 것 같아. 이거 어때? 이 간지 아니면은 이거 뭐있죠? 옛날에 삐삐 삐삐 문자있지? 뭐있지? 빨리빨리 같은거? 천사? 흠 아니 느낌없다 하지말자 그냥 용언으로 할게요 그냥 한글로 이거 짓다가 날 새겟다 그만해 이제 아 이거 느낌표 붙이니까 별로인거 같애 오히려 끼 부려가지고 더 별로야 핫마바퀴 핫마바퀴가 깔끔해 조금 여기서 이제 침착맨 스타일은 여기서 언어 유의를 따가지 핫마바퀴 침착맨 침착맨 여기서 한번 닦아 꽁치가 천원이 아니고 천원 아 천원 꽁치가 천원 이거 잘못됐구나 꽁치가 천원 다시 할게요 아 근데 길면 칼치인데 그치? 칼치가 천원이라고 해야되나? 꽁치가 천원 이미 익었거든? 꽁치가 천원이? 칼치가 천원이면 안돼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칼치가 천원 꽁치는 태맹이라 그래? 칼치가 천원 꽁치로 했으니까 꽁치로 해 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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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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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잇 음 일본어는 감성이 없네 이게 자, 점검해봅시다 뻘하게 웃긴다, 이거는 아, 이게 좀 약하지? 사실 바꿔줘야 되는데 한 번 지었으면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게 맞아 정들어서 알몸통 호민촌 아, 이것도 나 이거 좀 아, 근데 싱글벙글 호민촌이 7자라서 안돼 그래서 못했어, 내가 이게 호민이 형이 다 모여있잖아 집단으로 그래서 싱글벙글 호민촌 호민센티피드 호민센티피드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는데 밀림의 왕자 정키마우스 이게 풀네임이야 밀림의 왕자 정키마우스 이거 싱글벙글 호민촌 싱글벙글 호민촌 헤드젤이 왜 했지 야, 무슨 젤인데 야, 무슨 젤이야 부이젤, 부이젤 파치리스는 지으려다가 내가 못 지웠어 카우분가 이건 지자체의 마스코트 같아서 카우분가 근데 처음 지은 게 제일 나은 거 같아 난 왜 불말이서가 제일 나은 거 같아 두께씨 이런 거, 이런 거 좋잖아 두께씨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결국은 처음 게 낫다니까 두께씨 이것도 좀 약하죠 용언이 두께씨 동령원이라고 하면 재미없고 세트로 할 필요가 없어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으로 다해서 잘 지으면 결국 시리즈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야 여기서 언어 유의 한번 딱 넣어주면 용어나 화났니? 평소에 용언이예요? 평소에 용언이예요? 용언아 화났니? 좀 심술났죠? 용언아 화났니? 나 화 안났어 자, 여기 좀 약해 핫 뜨거워 암마 한마 지기살라 졸나 싫구나 엘리탈모토 어땠다. 가자. 한마 지기필라 좋다고요? 아까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장명에 대해서 알못들이.. 20개사? 30개사? 20개가 안 됩니다 20개의 내부 20개의 기름 2개의 기름 2개의 기름 초반에 약 그냥 사놓는거에요 내 기분이 좋아요 든든해서 좋아요 그게 스토리 진행을 못해 이러면 안돼 스토리 진행합시다 이러면 안돼 나 오른쪽 길로 넘어갔으니까 오른쪽 나 불량받았나봐 스토리 나도 힘낼테니까 2대2 오케이 갭해야지 다리 밑 왜요 다리 밑에 있어요 어 수마바퀴다 용원아 준비됐지 불은 니가 꺼라 쟤는 내가 그로우펀치로 팰게 오케이 딱딱하죠 용원님 공격 올라가고 물통받지 오케이 안아파 안아파 딱딱하죠 물대포 두배 그리고 그로우펀치 파츠리스 사운더 물대포 아니 기술이 굳어서 그래 기술이 어이 마비 아이씨 야미 마비 푸는 이거야 아니네 오랜 열매를 체력해볼게 아! 뭐든지 지금? 픽값 주워왔어 픽값으로 입히고 싶다 고 펀치 파츄리스야 꺼져라 이제 진화한다 잉열킹 진화 아! 잉열킹 진화했으니까 박스로 보내줘 가 가라 오잉? 잉열킹의 모습이? 특 축하합니다 잉열킹은 특잉열킹으로 진화했습니다 야 멋있다 물기를 배웠다 바이트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오잉 내려가 해볼게 나는 꽁짜로만 해 나는 꽁짜로만 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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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젤봐요 오잉 여긴 진화 시킬라고 갖고 있던거지 used 가입 얘 무슨 속성이에요? 바위 호민촌 못쓰네 비행이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엘리트 알몸통 쓸까요 땅 얘도 땅 있긴 있어 전기 있으면 좋아요 전키마우스 그냥 쓸까? 잉혈킹 쓸까? 근데 진화 다 했으니까 나 새로운 진화 볼래 가방 열매 하나씩 줘 마비 건네준다 성공을 때리는 이 좋은게 있었어? 전키마우스가 갖고 있었네 이 자식 가방이 덧는다 건넨다 용원이 줘 가라 아 밤 됐네 진도 좀 내자 진도 좀 어? 백날 백날 첫날 할래? 포켓몬? 화를 왠종일 할라 그래 그만해 재밌어 지금 충분히 재밌어 그만해 누구야 너는 세계의 시작을 알고 있나? 이 청관사는 이쯤에 약간 도사 느낌 나는데 신호지방이 시작된 장소 그런 설도 있다고 하더군 갓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분쟁 따윈 없었을 터 포켓몬 승부와 분쟁은 전혀 다르다 어? 갤럭시라고 붙어있는거 보니까 얘가 남은 간부인가봐 마음이란 약한 존재 때문에 그러기 어렵겠지만 말이지 아니면 단장 단장이거나 간부야 근데 내가 보니까 단장인거 같아 느낌이 왜냐면 그전에 간부는 좀 약간 나사가 빠졌는데 근데 이럴수도 있지 나사 빠진 애 2명에 제대로 되는 한명 어? 뭐야 개혈받게 생겼네 마하펀치 어? 얘도 격투인가봐 격투에스파야? 에스파네? 격투에스파야? 너무 만두다 그치 하루종일 나무 열매 한개만 먹어 아 도인 도인 컨셉인가 봐 나는 마늘 마늘 마늘재배맨 마늘재배맨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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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도 하고 얘도 키워볼까? 정키마우스 나와 벌써 나왔네? 벌써 나왔네? 부시면 뭐 또 있을 것 같다 어? 아래 뭐 있다 나 못참죠? 물건너기 술로 해야하나봐 물건너기 술로 해야하나봐 물건너기 술로 해야하나봐 아 스머프 양념통닭 먹고싶다 스머프 양념통닭 어? 안맞았어 아 다른 애들이 좀 싸우는거 보고싶죠? 얘가 좀 쎄긴한데 얘가 좀 쎄긴한데 너 좀 들어가라 지겹다 나도 좀 순서 바꿔야겠어 근데 이거 하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엄청 길어져 게임이 엄청 길어져 엄청 길어져 용원이는 안 바꿨는데 교고모님 10개월 5도 감사합니다 별 차이 안나 용원이랑 형국장 뭐 꽁치같이 하나 애초에 안싸우면 반절 경험치밖에 못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너 격투니까 니가 싸울래? 격투의 스파 아 얜 체력이 없네 돌 식물이 좋은데 바위면은 어 물이 깎을 수 있어 용원이가 스킬이 안좋아 스킬이 이게 40밖에 안돼 배우면 얜 쎄 배우면 퇴 크 든든하네 야 용원아 이제 니가 앞으로 첫밧 첫밧따로 나가 노말의 장점 뭡니까? 선발로 나가기 좋아 노말의 장점 선발로 나가기 골겐당 용원이랑 형국장이 같이 싸워놔 흐흫 멋있을 것 같은데 둘이? 용원이랑 형국장이 2대2 매치할때 둘다 용원이잖아 진짜 다이내믹 듀오 딴 데 봐 빨리 다이내믹 듀오 저 위에도 가보고싶은데 어차피 돌이거든 산악관은 용원이가 개팸 롱스턴 개패죠 4배 데미지죠 4배에요 땅도 물에 쓸리거든 홍수났을때 4배 데미지 임자 만났지 뭐 아 옹골참 옹골참 빡치기 지나가다 제가 무수히 많은 용원이를 만나지만 이 용원이는 특별한 나한테는 특별한 용원이야 다른애로 바꾸라고 하지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마을인데 왜 싸워? 뭐 아니 폴리스 있는 마을인데 왜 새꿀벌이 곤충 비행이 있다면 돌이 공격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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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흠 비행한텐 바위가 제격이죠 로젤리아 물 안좋죠 교체 이건 교체 벌레는 태워야 되는데 벌레가 먹어도 돼 식물은 벌레로 갉아먹기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물어서 공격 꽁치가 천원 뭐야 얘 독도 있어서 안되나? 꽁치가 천원 벌레가 독에 약하잖아 컨베트 이런거야 이게 또 상성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노래하기 잠 든 상태로 간다 잠 든 상태로 간다 특공 근데 특공이 약해가지고 안 쓰고 싶은데 흡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엉? 나무열매 할아버지집 나무열매 나눠드립니다 그럼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눠주신다고요? 다 가져갑니다 뒤에 있는 나무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알아서 심을게 나나 나나 하나 심고 파인 하나 심고 아 물을 지금 주면 안되는데 아 망을 분리 하나 심고 분리 하나 심고 라즈 하나 심어 라즈 하나 심어 할배요 나무열매 할아버지 주변에서 나를 나무열매 할아버지 라고 부른단다 너한테 나무열매를 나눠주마 위키열매 어 내가 좋아하는 열매네 나무 위키열매 나무열매는 어떠세요? 어? 살 수 있어? 나 왜 심은거지? 살 수 있으면 왜 심은거야? 나 복분열매 버...치열매 아 미래의 자연을 위해서 심은거죠? 제가 쓰려고 심은거 아니죠? 이 지구 후손들한테 빌린겁니다 어? 할아버지 너랑 나랑 뭐야? 흉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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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네가 나중에 마인맨 되나? 에스퍼 계열이겠네요 에스퍼는 박치기가 답입니다 흉내네 왜냐? 자속 붙인 데미지 가장 큰 기술이 박치기입니다 형국장은 물기를 배우고 싶다 도각이라서 좋죠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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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상 필요한데? 아 지워버렸네 물 아 바위도 쪼개는데? 쪼아대기가 좋았나? 쪼아대기가 비행 새잖아 딱따구리가 식물한테 센데? 아 바위 아 맞아맞아 아 예예예 꼬지모 꼬지모가 된거지 바위인데 바꾼거야 그치 바위니까 물로 아이씨 결국은 이렇게 속는사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속아요 이렇게 이런 속는사람이 됐어 안속을거 같죠 속아 대단해 이거 뭐야 여기 이것을 가져가라 어? 도로에서 목소리가 됩니다 위키 베리 얼음회복 화상회복 여기다가 꼴 바르기 아 바르고 다시 올 수 있을까? 연고시티 시티류 연고야? 연고시티 연고시티래 고약시티 고약시티 뭐 이런거잖아 몬스터벌로 돌아왔 몬스터벌로 돌아왔 평생강동 미에라고 해 심사위원을 하고 있어 콘서트 회장으로도 와줘 아 여기 맞네요 럿키 원 투 스텝 원 투 플립 엔 턴 럿키 아 너무 기분이 좋아 백년만의 외출인가 여기가 핫한 것 같습니다 연고시티 마음이 서로 통하는 점수 고연시티가 맞지 가져가지 않겠나 마느재배면 들어가 아 독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노 아아 produced 미안합니다 아 순서대로 주시오 듣자하니 건강한 포켓몬과 함께 알을 데리고 다니면 알에서 포켓몬이 나온다고 성두지만 공박사님이 그러시더군 이렇게 걸어당기면 돼요 걸어당기면 돼요 호연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뮤는 제가 잘해서 찾아냈어요 콘서트 회장이에요 잠깐만 충전하고 가요 독이 있어서 낚시아저씨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고 자기도 이제 좀 선행을 하고 싶다 베풀고 싶다 멜리사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영고시티에 살고 싶어 실을 주었다네 산책 응 안에 안녕 너 나랑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 축복시티에서 무서운 아저씨 상대로 크게 한판 붙었잖아 여러모로 조사했어 근데 마박사님과 관련된다가 차려차려 격파하고 다닐지 뭐야 내 얘기만 했네 이수진이야 기억나니? 볼캡슐 주셨잖아 PC에 포켓몬 박스 관련한 것도 나야 아 그게 너야? 사실 기억 안하고 있었어 누군지 몰라 이수자래요 나도 크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거야 피카츄구나 피카츄 잘못해서 피카츄를 집어넣는데 아기를 포켓볼에 집어넣으면 아기 바로 5억년 버튼 멘션 좋네요 영고시티는 너무 따뜻한 마을이야 원래 이러면 반전으로 이 도시에 추락한 면이 밝혀져야 되는데 턱이 없으면 작은 포켓몬도 다니기 편하지 보통 이러다가 추악한 면이 나오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올 것 같다 주민들이 추악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영문을 몰라 보통은 근데 거기에 있는 시장이나 촌장이 사악한 행동들을 해왔어 모르게 209번 도로예요 네 자 여기 여긴 닫혀있다고 그러죠 지금 없다고 그러죠 멜리사? 멜리사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 트레이너야 여기 왔다는 것은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하는 거겠지 아 그렇지 영고시티의 명물 영고시티 연고는 포켓몬들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포켓몬들이 모이게끔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나중에 이걸 주인공이 딱 막 잡아가는 걸 보는 거지 주민들이 사랑하는 만큼 근데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래서 더 무서워 근데 뒤틀린 사랑이야 이게 포켓몬들이 또 행복하겠지? 막 이러면서 포켓몬들도 기쁘게 기쁘게 재료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어 조개껍질 이렇게 안 돌아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주기 때문에 나도 안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줍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상대에 데미지를 줬을 때 HP를 어? 너무 좋은데요? 형국장? 형국장 해운대 아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자 가자 가자 어? 이 아저씨 다시 왔네 안녕하세요 축복TV 방송국의 인터뷰입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스 그 비버통 아주 멋지네요 아 이름이 원래 비버통이야? 아 나 까먹었어 근데 나는 야 이걸 비전통이라고 부르고 막 비버 비버통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야 이거 왜 통이라고 하냐 너무하다 그랬는데 알몸통 알몸통하고 비슷하네 이름이 비버통이야 바다 안녕하세요 포켓몬 에어가 클럽의 회장입니다 포켓몬을 예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포핀을 먹입니다 포핀을 먹이는 걸 통해 애정을 전할 수 있거든요 매운 포핀을 먹이면 이 포켓몬의 근사함이 먹기 전보다 높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포핀 케이스를 당신에게도 선물하겠습니다 포핀 케이스 포핀을 많이 주도록 했어요 케이스를 연다 나중에 줄게 추르 같은 건가? 포켓몬 세계의 추르 어머 미안해라 슈퍼 콘테스트 쇼 참가합니까? 저는 이곳 명고시티 체육관 관장 멜리사는 슈퍼 콘테스트 쇼에서도 아주 강하다는 소문이에요 제 얘기지만 말이죠 나는 멜리사에요 저랑 승부에요 어? 뭐야? 해달라는 얘긴가? 그래 해줄게 집으로 안갔네? 그래 갔다고 해서 집으로 갈리는 없지 그치? 동선을 꼬아놨네 아까 계단 넌 아까? 어머 굿병건이 지니씨가 네 어머니셨어? 어 콘테스트 쇼에서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어떨까? 굿병건이와 슈퍼 콘테스트 쇼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들 아는 사이였니? 아 참 아까 사례 얘기로 했었지 이 씨를 받아줘 프리티 씨를 씨를 하나 줬어 씨를 그 씨를 포켓몬의 볼캡슐에 붙여넣으면 좋을거야 치료해서 연고시대 놀러왔는데 네가 있지 뭐니 오히려 엄마가 깜짝 놀랐다니까 슈퍼 콘테스트 쇼에 나갈 생각이니? 그 무대에 평소처럼 입으면 안되지 않겠니? 이걸 입으면 화상해질거야 턱시대 엄마가 골랐으니까 잘 어울릴거야 다른 매혹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엄마 안녕 포핀 케이스를 가지고 있구나 포핀을 줄게 고마워요 수에 참가할 포켓몬한테 주면 좋을거야 오른쪽 접수처에서 연습해보라고 설명을 든다 안 봐 왜냐? 귀찮으니까 포핀을 좀 나눠주는걸 좀 받아볼까? 그만둔다 그만둔다 어? 골더기 골더기 하나 줘 포핀 하나 줘 어? 얘 걔다 정키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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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댄스 비주얼 댄스 비주얼 심사에서 좋아진다고 하고 연습에 참가하겠습니까? 연습을 해보자 형국장 엑시드폼 나중에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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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터마이즈한 볼캡슐을 평가합니다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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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장에서 무슨 냄새 안나니?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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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듬감을 평가합니다 비주얼 노트가 다가오는데 리듬게임을 하면 돼요 에이 오케이 똥 똥 띵 똥 똥 똥 롱노트는 누르면 안됩니다 아 롱노트는 누르고 있어야 된다 It's probably not their first message 롱 Estoy 정식 롱노进 롱 롱년 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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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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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X버튼을 눌러서 자 자 살포 땡동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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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수준을 넘으면 수요성공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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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장의 랭크가 오르고 스테이지가 호화로워집니다 자 갈까요? 예 자.. 어디서 무슨 냄새 안나니? 에드님과 지오 음.. 아! 게임을 좀 잘못 만들었다? 부르르 떨죠? 왜? 발사하고 싶니? 발사하고 싶어? 너의 허락없는 방귀는 끼고 싶지 않아 기술? 아 엑스 눌러야 되는데 이제 보여줄게요 본격적으로 잠깐만 볼 데코 좀 하자 볼 데코 좀 하자 볼 데코 잘 받는 거 볼 데코 좀 하자 파이아 파이아실 브리티실 플라워실 왜 안 어려워 왜 ute l 복사 하나밖에 없어? 얘 나? 근사함 어느 랭크? 마스터랑크 왜 물어보냐? 지지고싶냐? 형국장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오 컨셉트 스타일 자 시작합니다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고1930님 감사합니다 배떼기가 북을 끓고 있어 에시디봄으로 어필 에시디봄으로 어필 에시디봄으로 어필 안 되네 언제 쓸 수 있어 기술 에시디봄으로 어필 에시디봄으로 어필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내가 이겼죠? 꺼져 나지 이건 나야 나 한 번 더 나가겠어 이거 언제 쓰는 게 좋아요? 필살기 아 기술이 좋아야 돼 라이벌이다 형국장의 라이벌 형국장 내 신국장 세 개의 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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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왜 안써 기술 아까 썼어요? 방귀를 참으면 똥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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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돼지 끓는다 빨리 아 잠깐 뱃정수 오케이 자 형국장 준비됐지? 찌르코 오케이 고르기 얘는 스킬을 배우는게 너무 많아서 범위가 너무 좋죠 빨라지긴 얘 그러네 아직도 1단계네 대단한걸 보여주지 고르기 좋아 백종수는 로젤리에요 교체해야죠 물이 약하니까 벌레 꽁치가 천원으로 바꿉니다 얘 뭐야 HP가 줄었을 때 벌레탈 기술에 여기 올라와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꽁치가 천원 아 얘 전에 그거였지 똑같은거였지 벌레먹음 얘는 특.. 특빵이 좋을 것 같아서 벌레먹음 아 마비 아 벌레 아 괜찮아 마비 안걸리면돼 그냥 패면 돼 벌레가 뭐 꽁치가 천원 막치기 안맞았죠? 꽝치가 찬한 오케이 이제 바꿔 바꿔줘 여기서 바꿔줘 다음 누구야 포니타 불? 오케이 자 용원아 가자 용원아 준비됐지? 기술이 좀 후지긴 한데 포니타 정도는 그냥 잡죠 보소기도? 오케이 한턴 내준다? 오케이 또 물됐고 물 대포는 특공이라고 영향이 없다고 뻘짓했죠? 다음 하품 야 야돈하고 좀 비슷하네 하품 다 좋거든? 하품 안할래 행태자 물이죠? 아 내가 물 견제할 걸 하나 해야 되는데 전기가 그래서 필요하거나 물 견제할 게 없네 그냥 가 나쁘지 않아 21렘? 더럽게 약하네 팽태자 박치기야 물은 물로 받고 박치기로 공격해 락 나한테 효과 적죠 박치기 어때 이게 용언이야 이게 용언이야 이게 용언이야 얘가 그 뭐지 등판 기회를 못 받아서 그렇지 얘가 경험이 쌓이면은 다 팰 수 있습니다 정수야 가라 그 머리 좀 어떻게 하고 아무튼 으아아아 뱃댔시 끓는 끓는다 빨리빌리빨리빌리빨리 빨리빌리빨리빨리 빨빌빨빨빨빵 휴 고맙습니다. 연고시티 대충 활약했고 이 아짐씨 왔나? 아짐씨 아직도 안왔어? 미친 아짐씨 정키마우스? 아니 정키마우스 쓰기싫어 정기 느낌 있는대로 할까? KJHH98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X드롱은 장막시티에 가자 아 자존심 상하는데? 시키는대로 하니까 신수마을 아 여기 가라고? 아 자주 인상하는데? 봉신마을 기분 나쁜데? 불쾌한데? 돌탑의 정체로 뭘까? 어 나 쐐기돌 있잖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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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나가야되네 어! 왔어 과사나 열매 유류 열매 유류 열매 유류 열매 오 피피? 불쾌 어 자라 저거 뭐야 피카츄가 쪼개져있네? 잠옷인가봐요 이향과 미향 자 다이나믹 듀오 출동 두명의 용원이가 선보이는 물대포 꼬지지 흉내년은 애시드 범 서로 맡아 교차로 아싸 내가 더 빨리하는 선제 공격발톱 오케이 너는 저쪽으로 애시드 범 중독 득수방어 크게 떨어져 염동 돌떨고기 아 뭐지 이게 뭔데 이게 대체 계속 특빵이 떨어지니까 좋겠죠 다이나믹 듀오 특빵이 두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애시드 범을 누적해서 만든다?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애시드 범 현국장의 애시드 범 그치 부담스럽지 이제 슬슬 부담스럽죠 코가 마비되죠 그리고 때렸을 때 데미지 준 만큼 또 체력이 차죠 아 애시드 범 오케이 너 뭐냐 난 포켓몬이야 피켓 피켓 전기 물이라서 안좋거든요 일단 박치기 이 정도에요 용헌이가 용헌이는 에이스가 맞았습니다 잘맞튀기 잘맞튀기 잘맞튀기는 뭘까요? 일단 저죠 아 난 저거 절대로 안쓰잖아 쇠기돌이 쇠기돌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식룡탑이라고 적혀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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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뭔데 여긴 그래서 뭐 만나는건가 아 너 membros 풀을 쓰겠지? 바이넌 흉내네 저 패버리겠습니다 아 다우징 머신 쓰면 오 어때요 박치기 한 방금 다 나가 떨어져 박치기 잘하게 생겼어 꼬멍을 규체 꽁치가 천원 아우 풀이는 왜 다 그거야 짜증나게 다 독을 갖고 있어 삐? 에스퍼 노말 에스퍼 노말이면은 애국 불숭이 한 번 아 애국 불숭이 레벨 높으니까 꽁치가 천원에 한 번 더 벌레도 벌레는 에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에스퍼한테 이게 강해 근데 아직 노말인지는 모르겠어 에스퍼한테 강한데? 왜 그러지? 아 폐월이야 폐월이구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옛날에 노말이었는데 노말이었다가 노말 폐월이 되지 않았나? 폐월이야 폐월이치 폐월이로 다운 3 어 카화의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네 매운 것을 좋아해 어어 어어어쓰 어? 아싸 못참죠?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용언이 억가하려고 지금 커엽고 좋은데 박치기도 쎄고 근데 무조건 꾸지다고 억가하고 싶어서 억가.. 억가 멈추잖아 계속 억가하면은 보기 좋지 않아 아니 보.. 보기.. 좋지 않아 로스트탑 꼭대기 끼루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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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어야죠 그쵸?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 스티ber yr 리브 리버 리브 리버 discrimination 리버 리버 한테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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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공이 별로네 다 공격이네 공격 일변도네 2개도 쓰여 골겐당은 16레벨? 격투로 패면 너무 좋은데 골겐당은 레벨이 좀 딸려요 다이나믹 듀오 갑시다 알몸통이랑 마늘재배맨 오케이 다 격투거든요 다 격투한테는 쪼아 대기 알몸통하고 형국장은 악은 격투로 물리쳐가지고 악은 격투로 물리치는데 배트맨이 격투고 근데 왜 효과가 있음이지 아 그치 얘가 에스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반 섞인거지 어케 마무리해 어디서 북을 끌지않아? 오케 오케이 회복 녹아버렸죠 발경 오 아파 쪼아 대기 자 자석 붙여서 바로 펴버리죠 발경 골캔당 골캔당 공격력 공격력 방어 특수공격 방어봐 다 버리고 공격에 몰빵했어 골캔당 미친놈이네 돌진 자신듯 좀 아픔 명중 80억 유력 90 너무 별론데 90 쇼포인트 10초 10초동안 쇼포인트가 좋은걸 쓰는거야 째려보기 엠엥 호 오오오 아저씨 혹시 싸움 거는건 아니겠죠? 여기가 로스트타워란다 어? 뒤에 와 잡혀 강철달개 오케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강철로 때리는데 날개가 있어서 때리는 거니까 방어가 올라갈 때가 있고 위력도 나쁘지 않아 근데 명중률이 조금 낮아 꽁치 날개 없어 여기는 로스트타워입니다 포켓볼을 위끼로 오게끔 하려고 안속는다 이 놈아 아 못참겠어 괜찮아 죽이고 뺏으면 되지 뭐 오게 국장님이구나 오케 박치기 저리가 국장님 오케 귀띌 토크 벌레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그립죠 애국불숭이 그립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꽁치가 천원 마감하고 마감하고 집으로 가시고 구운 꽁치가 천원 깝질모 깝질모 어 아 물인데 크로 펀치 물의 파동 아프지만 레벨이 깡패죠 깝질모 두께씨 체급이 있지 체급이 깡패야 응 자 이제 이건 제가 먹어도 되죠 감사합니다 동글동글돌 아이템이 좋은게 어디 나오네 어 특정 뭐야 이거 어 어 랜 랜덤 인카운터가 있어 어 얘도 하나 잡아가는게 좋죠 나 옛날에 얘 이름 뭐라고 했지 어 무서워 도망칠 수 없어 아 호일환 호일환이라고 지었지 호일환 하하하하하 호일환 호일환 일환이 야 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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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 포켓몬 게스 포켓몬이래 아 게스 포... 아 떨리겠네 아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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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니 이거는 어 고일환 일단 한번 지어 고일환 하나 짓고 가 이게 클라식 어 리스펙하는 기념으로 고일환 그러니까 전에 시리즈에 나왔던 애가 또 등장한다? 또 이제 관객들이 또 몰입할 수 있는 요소죠 고스트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흠 고일환 무적 트즈님 사기 열고도 감사합니다 만날 수 밖에 없잖아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벗겨졌네 양말 벗겨졌어 호민이 형 양말 벗겨졌어 폐열이? 오케이 폐열이면은 빡 빡 치기 빡 하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잇 노을 커요한거 좋아하는 스타일인가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발생 어 기력의조각 좋죠 필수죠 빡 빡 안 이루아니 포크 없어 아 도망가야겠다 뭐 곧 두안이야 두안은 한이라고 무섭지? 전기? 박치기 아싸 내가 먼저 선제공격 손톱 나부터 꺼져 비켓쥬 비켓쥬 도망가 배추를 견제할수 있는게 없어요 골게당 바위에요 골게당 15 능력치 공격력 공격력 44 46 43 52 얘가 공격력 제일 높아 용원이가 알고보니까 레벨도 걔보다 낮은데 아니 걔보다 낮은데 얘가 28이잖아 특공이 더 높아 골게당 골게당 골게당은 15레벨인데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요 골게당 갑니다 골게당 야호 자 애기끼리 붙어보자 틀깨기 뭔데 틀깨기 뭔데 일단 박치기지 90% 확률 사막 꺼져 지지지지 골게당 세긴 세 미사일로 쓰면 세 어? 뭐하고 있었던거지? 안 내보내면 돼 마비 되든 말든 자 다이나믹디오 갑시다 물 물 불 오케이 너는 물 꺼 아니 불 꺼 한마바퀴 잡아 물기로 탁 됐어 넘내어엇 아 오웅 회복 마포구 유난길님 1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무적투수님 4개월 구도 아싸 공격에 3이 올라갔어 미쳤죠? 용원이 형국장 베놈쇼크 베놈쇼크 65 특공이 안좋은데 사실 얜 제대로 못사우고있어 지금 엑시드 보물 쓸 이유가 없는데 슬롯이 적으니까 기충전을 빼 베놈쇼크 뭐야 쟤 쟤 뭐야 꼬리 2개야 공격을 떨어트렸어 공격을 떨어뜨렸어 공격을 떨어뜨렸어 박치기 물기 앙 흠 흠 좋아요 또 회복 자 가라 여기서 아이템 하나 쓰겠습니다 깔끔하게 서윗하게 아 서윗하다 마비약 그래 써 너 언제 쓰겠어 그지? 아 미친 뭔데 아 어 아 이거 좋아요? 돈 크라이 간지야? 제목 좀 도망갈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크흠 아 어 그래? 성능 괜춘? 아 이거 좀 잡기 힘든가봐 마녀의 모자와 마녀의 그 빗자루가 합쳐진거네 어 까탈스럽네 아 희귀해? 잡아 흑 아 후원 감사합니다 슈퍼볼 없어요 wz 와아 놀래키니 어쒓 아 압값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전세력 포켓몬 같아 아 너 지금 시방 뭐 했냐 형 국장 나와 잡히기만 해봐 됐어 이제 cc기? 없어요 시험으로 버티는거 봐 20개월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 자 이제 슬슬 생각해봅시다 꽁치가 차는 기충전을 배우고싶다 안 배워 비행의 아기야 밤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녀의 그거죠 랩랩 따까리 파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파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깐만 컵 아 치킨은 좀 약간 흔하고 음 까막물 까막물 치킨 이런거 좀 흔하고 까먹물? 까먹물 치킨 이런거 별로입니다 새를 치킨으러 가는거 좀 약간 약해 새를 치킨으러 가는거 좀 약간 약해 새를 치킨으러 가는거 좀 약간 약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인종 혐오 발언하시면 배납니다 마녀 마녀랑 좀 어울리는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드베드님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이 안좋아지는 차돌새 어때요 위치에너지? 어?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어어어요 참 유 슬 하지만 아이돌 컵 위치 위치 해골 원위치 해골 원위치 에너지 오 이거 좋다 해골 원위치 가자 해골 원위치 무료 써? ? 꽁치가 천 원이 더 낫지 않아? 근데 해골 원위치 이런 거 보다? 해골 원... 그러니까 꽁치가 천 원은 안 질려 일단 꽁치가 천 원은 골겐당? 나 골겐당 좀 써보고 싶은데? 형국장? 형국장 빼라는 사람은 없어요? 형국장이 제일 성능 안 좋은데? 정 들었나? 형국장 정 들은 거 같은데? 애국 불숭이빼는 거 어때? 애국 불숭이빼는 거 어때? 애국 불숭이빼는 거 어때? 선 넘었나? 애국 불숭이빼는 거 왜? 꽁치가 천 원에 넣고 알 깨면 알자리에 꽁치가 천 원 넣을게요 로키 로키 격투 65 65? 라디오 랩 조긍 가 조긍 가 되게 좋네? 65? 로킥 랩 랩 로킥 랩 타 촛 레 랩 랩 작업 썰어 랩 랩 랩 뭐야? 할배네? 용캐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만 돌아갈때는 어찌될지 모르니 이것을 가져가려무나 순결의 부적 선두 포켓몬에게 진계하면 야생의 포켓몬의 모습을 잘 안보이게 된단다 오 그래? 괴력 아... 이제 밀 수 있어 나중에 만나서 쓰면 돼요 이거 좋은거 같은데? 로키? 괴력 어? 80 괴력 용원히 배우자 70 좌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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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가 은근히 쓰는데? 박치기 박치기 천해라고? 풀죽게 하는거 좋은데 좌와대기 바위 깨기 바위 깨기 격투 바위 플래시 조금바위 뭐야? 여기 있습니다 동굴 할 수 있는거야? 바위 바위 60 골깬다 그림이 그림 그림이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관총 쪼아 대기 해골 원위치 40 공격도 특공도 좋거든 놀래키기 흑관계 날개치기 60 쪼아 대기 상위호환이네 적은거 빼곤 피피 땜에 상위호환이네 포기하고 강찰날개를 배우자 풀 베기 노말 풀 굽기 악 쫙 탈 3 그리고 괴력 가야 악도 배울까? 악도 배우자 도둑... 도둑질 60 악이 이미 애니 있어서 놀래키기를 빼 40 60 바람 이거 빼 좋은거 가르친데 도둑질 가르치니까 완전 범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자 자 돌아가자 동탈로프 아 동탈로프? 오케이 아이템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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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안파네 아 볼 데코를 하고싶은데 씨를 못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심는거야 못참게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안심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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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어나면 일할까봐 걱정하는거 같은데 늦게 태어나면 그냥 후라이로 그냥 튀겨버린다잉 늦게 태어나면 그냥 후라이로 그냥 튀겨버린다잉 볶음밥에 넣어버린다잉 볶음밥에 넣어버린다잉 아르바이트? 개무소야 개무소 잡아오라고? 개무소 자범은 뭐가좋아요? 뭐죠? 통번영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개무소 나 만났는데 아 템조야? 일요일엔 노스터 일요일에 가면 뭐가 나오나봐 독특한게 나는 맡김이집 할아버지라네 개무소가 없어요 전혀 못했어 맡기자 참 차마 못키우는거 엘리트 알몸톤 키우자 일단 알몸톤 키우고 카우분 카우분가 키울까? 너는 거군가 좋으니까 키우자 다행히 사무소 다행히 받는건데 왜 안받는걸로 생각했을까? 아 맡기미집에서 레벨 안올라가요? 아 그래? 교배장소야? 내놔 내꺼 둘이 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엘리트 카오본가 나와요? 하하하하하 뭐가 나와? 아 환상은 안 나온대 네노샘 내 가오브인가? 네노샘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알체커 알체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알체크? 아 으 아니 Cast your own 아 okay 여기로 가야 되거든 장막시티 좀 머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10시 20분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재밌다 그지? 포켓몬 포켓몬만한 이게 없어 게임이 응?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항상 같은 거지만 이거만한 게 없어 자 굿병관이 가자 그리고 그래서 그놈들이 배짱 장사하는데 그래서 그놈들이 배짱 장사하는데 흠 흠 흠